오늘 소개시켜 드릴 녀석은 오징어입니다. 물속에 있던 오징어를 이렇게 물밖으로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위협을 받은 오징어가 색소포를 발동시켜 위장을 한다고 합니다. 반짝반짝 신기하군요. 자, 오징어 눈 위쪽을 이렇게 찔러주시면 색이 변하면서 신경이 말살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말입니다. 가운데 쪽이 아직 신경 말살이 덜 되었군요. 한 번 더 확실히 찔러주겠습니다. 오늘은 오징어로 내장볶음, 사시미, 먹물구남초밥, 오징어초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징어 손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방법으로 오징어배를 갈라주는 방법입니다. 요렇게럼 가운데를 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주시고 내장기관에 대해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오징어 간, 먹물주머니, 그리고 두 개의 아가미가 양옆에 붙어있습니다. 요거는 난소, 그리고 오징어 아이입니다. 자, 오징어 다리를 이렇게 잡고 뜯어주면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제 다리와 내장을 나눠주겠습니다. 자, 이따가 요리할 먹물주머니를 제거하겠습니다. 요 녀석이 오징어 간입니다. 불에가 없는 오징어는 지방이 많은 간을 이용하여 몸을 띄우므로 몸에 비해 간이 월등하게 큽니다. 자, 오징어의 위입니다. 뭘 먹었나 한번 봅시다. 와, 뭐야 이거? 새우인가? 작은 생선들 같아요, 그냥. 멸치인지 새우인지 많이도 먹었습니다. 이제 다리를 손질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잘라주면 입이 나옵니다. 입은 이렇게 잡아당겨서 떼어주시고요. 그리고 눈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당겨서 떼어주겠습니다. 눈은 먹지 않고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떼어낸 입 주변을 보시면 이렇게 오돌도돌한 게 보이실 겁니다. 이게 오징어 정포, 즉 정자입니다. 정자가 입 주변에 있다는 것은 암컷 오징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짝짓기를 할 때 수컷 오징어가 생식 기능도 갖추지 못한 어린 암컷 오징어에게 자신의 정자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암컷 오징어는 생식기가 자라서 작상하기까지 그 정자를 임시적으로 입 주변에 전향해 놓습니다. 이 정자는 생으로 먹게 되면 입안에 정자가 박히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 반드시 익혀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징어 다리를 보면 10개 중에 2개의 긴 다리가 보이는데 이건 초간이라 하여 먹이를 끌어당겨 사냥하는 손의 역할을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초간의 빨판에는 세균이 많아서 회로는 드시지 마시고 제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다리는 내장볶음을 해주겠습니다. 오징어 다리가 두꺼워서 칼집을 좀 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내장볶음을 간을 잘라볼까요? 잘려진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오징어 몸통을 봅시다. 오징어뼈를 제거해주시고요. 붙어있는 아가미도 제거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쪽을 보시면 오징어 뼈가 있던 자국이 보이십니다. 스시집에서는 한 점 한 점을 비싸게 팔기 때문에 이런 자국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요. 뼈 자국이 안 생기게 하는 손질 그 방법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뽐뽐뽐뽐뽐 랜쉽 이렇게 오징어 머리 지느러미를 위쪽을 향하게 하여 잘라주시면 바로 뼈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손질하게 되면 뼈가 들어가 있던 자국이 없어짐으로 좀 더 깔끔하게 오징어를 손질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떼내어주겠습니다. 와우 아직 색소포가 전멸을 반복하고 있네요. 저만 신기한가요? 어쨌든 유르코롬 칼을 넣어서 머리를 떼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껍질을 벗겨주겠습니다. 이렇게 키친타올로 껍질을 잡고 쭉 빗어당겨주시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잘라주시면 껍질이 제거됩니다. 사실 껍질은 질겨서 벗지 않는 것이지 피로회복 및 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한 타우린 성분이 껍질 쪽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맛과 식빵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양을 택할 것인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자 이제 껍질을 벗긴 오징어를 적당한 크기로 3등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징어를 얇게 포를 떠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포를 떠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3장으로 코가 떠지는데요. 이걸 겹쳐서 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머리도 이렇게 채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먹물 군함 초밥을 만들어봅시다. 미소, 가른깨, 설탕 그리고 오징어 먹물을 넣어주시고요. 쉽게 쉽게 섞어주겠습니다. 한 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간장을 빠뜨렸네요. 간장을 넣어주시고 한 번 더 섞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초밥밥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와사비를 톡톡 발라주겠습니다. 그리고 김을 양옆에 붙여서 아래로 한 번, 위로 한 번 돌려서 김을 말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만든 먹물 오징어를 그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가루 올려주면 완성! 내장볶음도 만들어주겠습니다. 먼저 팬에 식용유 둘러주시고요. 파를 넣어서 파기름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징어와 내장 모두 넣어주시고요. 볶아줍니다. 내장은 이렇게 으깨주겠습니다. 그다음 버터를 넣고 녹여주시고 간장도 넣고 한 번 더 볶아줍니다. 비주얼이 먹기 싫게 생겼죠? 하지만 그 반면 맛은 일품이라는 말씀! 모든 요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살아있는 오징어를 어디서 구했냐고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살아있는 오징어를 파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고 하던데 난 이문에 들어가서 113번 부산 자갈치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한 마리 가격이 무려 2만 5천 원 두 마리! 5만 원의 금징어를 구했습니다. 아... 5만 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오징어 요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음한 푸압부터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짝 찍어가지고... 까맣다. 입속까지 까매지는 맛이로구나. 은은한 먹물 향에 이어 달근한 소스가 입안을 채웠다. 요거 한번 식기 전에 한번 먹어볼게요. 요거 우정 내장볶음입니다. 내장의 녹진함이 입속을 자각했다. 게다가 버터와 간장의 환상의 케이 생긴 건 개똥 같으나 그 맛은 극상이로구나! 오징어 풍찜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진짜 다 맛있다고 할 것 같아요. 내장 맛 그게 쩌약하게 녹진함이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턱도 먹어볼게요. 우정소스입니다. 음! 음! 결직하게 맛있네요. 요 오징어 커가지고 좀 질겨! 요거! 요 오징어 색 진짜 좋아거든요. 요거! 음! 달다. 달근한 오징어의 맛과 간장의 짭짤함이 조화를 이루어 입안에 은은히 퍼진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맛있는 맛이로구나. 아시잖아요. 이게 무슨 맛인지. 그 맛입니다. 맛있는 맛. 요것도 술이랑 먹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술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짠! 버니니 블러쉬. 덩으로 즐기는 스파클링 와인. 와인인데 특이하게 이렇게 덩따기로 따는 거죠. 아 색깔 참 예쁘네요, 이거. 짠! 음 맛있다. 처음에 이제 음료수 갔다가 마지막에 와인 맛이 확 나요. 음 맛있다.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네!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요고 요고! 눌러봐요. 끝까지! 보신 당신! 정말 최고! 요고 요고 또! 눌러봐요! 그! 감사! 나도! 나도 하고 싶어! 찾estä! 저도 preparations miracstone!